한 마디로 말하자면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바로 꺼내 쓰는 게 소프트 파싱이고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최적화를 하고 로우소스 제너레이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하드 파싱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드 파싱과 소프트 파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하드 파싱이 성능에 좋지 않다라는 말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하드 파싱이 뭔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드 파싱과 소프트 파싱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하드 파싱이 왜 성능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오라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간단하고 쉽게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컴퓨터에는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영역이 있잖아요 오라클도 내부적으로 메모리 영역이랑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는데 이 메모리 영역을 SGA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쉐어드풀 영역이 있고 쉐어드풀 안에 라이브러리 캐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SK를 날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리는 SQL이랑 거기에 최적화된 실행 계획이 이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QL을 작성해서 쿼리문을 날리면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SQL 파싱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파싱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신텍스 에러 체크를 하고 시맨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으로 가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같은 SQL을 실행한 적이 있고 거기에 최적화된 실행 계획이 라이브러리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그 캐시 영역에서 바로 꺼내서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없다 라고 하면 옵티마이저가 수많은 실행 계획들을 도출해낸 다음에 어떤 실행 계획이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지 최적화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화를 거친 다음에 SQL 엔진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하는 로우 소스 제너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락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조인 쿼리를 SQL로 날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을 도출해내게 되겠죠 근데 이 도출해낼 수 있는 실행 계획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조인되는 테이블 중에서 어떤 테이블을 드라이빙으로 할 것이냐 부터가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조인하는 방식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뭐 네스티드 루프로 할 것이냐 소트머지로 할 것이냐 해시 조인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정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실행 계획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산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실행 계획 중에서 가장 또 비용이 낮은 것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비용 계산을 또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바로 꺼내서 쓰는 게 소프트 파싱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게 하드 파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바로 꺼내 쓰는 게 소프트 파싱이고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최적화를 하고 로우소스 제너레이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하드 파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 파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라클이 라이브러리 캐시에 정보를 저장할 때 SQL을 해싱 함수를 써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에서 키값이 되는 게 SQL 텍스트예요 그냥 SQL 문장 그 자체가 키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같은 SQL이지만 공백이 하나 들어갔다거나 줄바꿈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소문자가 다르다거나 이러면 모두 다른 SQL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텍스트로 쿼리를 짜야지 라이브러리 캐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정적인 쿼리를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파라미터를 써서 동적인 쿼리를 날리게 되는데 그렇게 동적인 쿼리를 날릴 때도 소프트 파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바인드 변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바인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쿼리를 파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인드 변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 파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드 파싱과 소프트 파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디 가서 하드 파싱이 뭐야 소프트 파싱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출근 전 아침이라서 이거 찍고 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가 설 연휴에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뭐 신입 때나 짬이 좀 됐을 때나 쉬는 날은 늘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회사를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될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거 같아요 설 연휴 동안은 모든 업무 모든 일들 그냥 잊고 가족들과 온전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